안녕하세요 우리는 샤이입니다 샤이창지 여러분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연휴 계획들은 잘 세우셨나요? 이번 연휴가 좀 길죠 진검사리 연기여서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설에 뭐하죠? 저희는 컴백 준비해야죠 연설을 또 하고 뱉는 게 있었다고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건은 어? 뭔가요? 사건이 있어요 어떤거죠? 다음주에 저희 컴백을 해요 방금 얘기했죠? 지금 녹화를 하나 끝내서 소중이 없어서 저희 신화가 표적으로 컴백을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구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화 선조 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